1회 노은언니 김장대전 맛있는 김치 뽑아서 금을 드립니다. 어이! 엔딩 요정, 엔딩 요정. 언니 그거 있잖아. 나이스 쪽파! 엄마, 김장 레시피를 좀 빨리 말해봐. 그걸 모르지, 그걸... 어머니 김장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까요? 하나만 줘요, 우리 언니. 이래도 두 개밖에 없어. 야, 이거 똑같이 가져가야지. 그냥 가져가면 안 되지. 어떻게 이거를 하루 종일? 현대장에다가... 아이았씹이 나 상태의 슬리프가 없어진다? 승무원 생각이 맛이 없어졌어. 승무원 깨달아도 그래. 승무원 깨달은 소리가 안되는데 승무원 깨달아도 Étatsounge에 대한 악마 arårtуем 안돼요. 승무원 깨달아요. 감사합니다.